2월 임시국회가 제22대 총선까지 50회를 앞두고 열립니다. 오늘 오후 본회의를 시작으로 내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모레 윤재욱 원내대표가 각각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22일부터 이틀간 대정부질문이 열립니다. 29일엔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릴 예정인데, 총선 선거구의 획정 처리와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의 도입, 이른바 쌍특검법의 재표결 여부를 두고 여야의 충돌이 예상됩니다.